공화국 최강부대 공화국 최강부대 공화국 최강부대 공화국 최강부대 공화국 최강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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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네 적평력 발견 식량부터 찾으라 보자기가 터졌구만 왜 이리 적은 기야 식량 못 찾으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 잘 찾아보라 이 집은 다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착높자 양쪽에 전차지대 네 확인했습니다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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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하니 강도선 직승기 잡으라 날매가라 고조리 싹 돌고라 차량 접근절판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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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조선 무인기 남조선 무인기 잡았다 남조선 무인기 응 형들아! 눈치 말고 나와줘서 오라! 에이! 밖이나 안이나 앵앵거리는 것들만 있구만! 극락! 마이 note 으아악 으아악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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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군대장 동지는 최곱이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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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공격하라! 적 병력 위치 확인! 공격하겠다! 아!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지켜야 한다 여기를 뺏기면 우린 다 총살이야 근데 최강 우리 이민 군대가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하던데 남조선 괴뢰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? 기본 말이디 이상하긴 하구만 적 봉크 확인 이글 투 쓰리 찰리 원파입 즉시 근접 지원 요청한다 이상 이글 투 쓰리 수신 향후 접근 중 파이어 이글 투 쓰리 봉크 입구 적 병력 제압 완료 이상 적의 주요 거점으로 의심된다 금속이 드러난 정찰로봇을 투입하라 이상 두꺼비 드러나 소형 정찰로봇 투입 임무 시작 여기 두꺼비 드러나 소형 정찰로봇 투입 이번엔 소형 정찰로봇 투입 아이고 깜짝이야 이 흉측한 것들은 뭐여? 완전 미쳤구먼 미쳤어 이 얼굴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을까 게이지볼 받고 먹은겨? 강아지 불쌍하구먼 마지막 사진은 뭐여? 식군쯔? 와 장난 아니네 이거 빨개 이 새끼들 비비도 좋다 아이고 누냐 눈깔이 썩어 붉었네 돼지새끼 살찍거보소 나는 저 얼굴 아직도 적응이 안돼 딱 다이어트용이네 이거 식탁 앞에 갖다 놓으면 입맛 팍팍 떨어지겄소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굶어죽겠는데 말입니다 저 몰골 보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원수놈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난을 모신 비밀 지하창을 뺏겼다 포기하신 김정은 동지의 조난이 더러운 원수놈들에게 모욕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공화국 땅을 밟고 편히 숨을 쉴 수 있겠어 지금 당장 더러운 원수놈들이 손에서 성스럽고 고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난을 해방시켜드리자 나가서 원수놈들을 쓸어버리자 장군님의 조난을 구해내자 더러운 미제학자기놈들 용서하지 않게 동지의 다른 딸이라 꼴 gen은 명제학자기 개에 장군이 추락! 히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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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포크파이 있으면 좀 줘라. 짜부대서 버렸는데 말입니다. 야, 그걸 왜 버려? 난 일부러 압축해서 먹는데?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살쪄가지고 얼굴이 터져나가려고 하네. 아씨, 똥밟았네. 전투화 세건데 재수없어. 저 새끼 사진을 봐서 그런가? 배고프면 껌이라도 줄까? 껌이 뭔지는 알지? 예, 주십시오. 전에 먹어본 적 있습니다. 예, 주십시오.